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번 달 말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나온 내용이라 살펴볼 게 좀 많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주택난은 어떻게 뚫고? 진짜 저 이거 완전 당사자예요. 왜냐하면 제가 연애를 좀 오래 했어요. 8년 연애했는데 우리가 찜을 해둔 집이 있었는데 9.13대 책 나오기 7, 8월에 집값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찜을 해둔 집 우리 매매로 가자고 했는데 진짜 두사 사이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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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딱 세 번 어? 하니까 집값이 훅 오른 거예요, 1억 넘게. 그래서 제가 애인한테 말했더니 애인이 저한테 화내는 거예요. 오빠는 경제 전문가가 그것도 못 맞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그거 알면 자리 깔았지 이러고 있겠냐고. 지금 그래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보는 경제 전문가 중에 집을 제때 사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어어어 하다 끝나더라고요. 뒷자리 깔아야 돼요. 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 건 용기다. 대출을 얻을 수 있는 용기. 돈이 아니라. 어쨌건 우리 생활경제연구소 소장님은 갓 결혼하셨지만 집은 구매하지 못하셨다는, 구입하지 못하셨다는. 하지만 행복하다는 것. 아, 예. 그 내용은 신혼 때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죠. 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미 보안방안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이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정책 발표한 지 이게 얼마나 됐다고 보안방안을 갑자기 내놓나. 저는 이 시점이 좀 너무 빠르다? 혹은 너무 갑작스럽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새삼스러울 건 없는 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계속 소원했죠. 그러니까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조금 사실은 급격스럽게 나와서 기자분들한테도 안내가 좀 발표되기 2시간 전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갑작스러웠군요. 저도 그래서 지하철에서 신문 헤드라인으로 이걸 봤어요. 보면서 우선 솔직히 말해서 좀 우선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급진주의자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급진주의자입니다.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화가 났었어요. 우선은 신문 헤드라인에 다 나온 내용이 우선은 민간택지 분양 관련해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 유예하겠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결국은 민원을 들어준 거예요. 민원을. 민원을 들어줬는데 들어준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서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 가진 분들이 이거 안 된다. 우리 막차 연장해줘라 해서 막차를 6개월 연장해준 거예요. 막차를 6개월 연장해준 거에요. 지하철에서 봤죠. 그래서 보고 나서 한창 짜증이 나 있었는데 그래서 사무실에 돌아와서 자료를 딱 출력해놓고 나서 그 짜증이 좀 가라앉았어요. 어저께 발표 내용을 우선 한 줄평을 하자면 정확하게 이거예요. 반보 후퇴 열포 전진이다. 반보 후퇴 열포 전진. 경제적으로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총합적으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다루는 게 민간 분양택지에 대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유예 부분만 다루는데 실제로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 자료는 앞에 한 두 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뒤에 나오는 건 뭘 잡냐면요. 대출 규제를 구입산 대책이 가장 큰 게 대출 규제였어요. 무주택자는 대출 안 막고 저희 같은 서민들은 안 막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를 했어요. 우선 원칙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다주택자, 유주택자들이 이 대책을 접하고 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대출받아서 투기 못하나? 이렇게 했는데 시장은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 발표된 내용들, 제도들을 쭉 펴놓고 나서 우회 통로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꼼수들을 발견했어요. 대출 규제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을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 발표한 것, 정부가 어제 발표한 건요. 시장에 알려진 그 방법을 다 잡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좀 보고 조금 놀랐던 게 모니터링 확실하게 했구나. 이거 진짜로. 그렇군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어제 발표한 내용의 일단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 유예하겠다. 그래서 서민 입장에서는 화가 났다. 왜냐하면 민간 분양가 상한제 하면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걸 기대했는데 6개월 유예한다는 건 그 떨어질 것을 가슴 아파할 사람들 빨리 피해가라는 거니까. 그래서 화가 났지만 다음의 내용을 보니 9.13 대출 규제 때 대출 규제를 피해서 대출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가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반보 후퇴 열보 전진이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지금 이렇게 다시 정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안에 내놓은 건 각종 규제를 펼쳤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다시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집값이 또 올랐습니까? 우선은 이거 뉘앙스를 주시면 돼요. 요동치지 않았어요. 요동치지 않았다. 요동치지 않았고 끝에가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딱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고개를 살짝 들었다. 9.13 대책 이후에 확실히 서울 집값이 폭등 제가 어? 어? 했던 게 작년 7, 8월. 그렇게 하고 9.13 대책 딱 내놓은 거죠. 그렇게 하고 폭등했던 게 바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부동산 집값 폭등을 어떻게 잡는지를 알아요. 그때 금융기재를 바로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9.13 대책 내놓고 나서 집값 폭등은 잡혔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11월 둘째 주부터 32주 연속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근래에 꿈틀대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값이 8월 첫째 주부터 조금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걸 1년 단위로 놓고 보면 5.74%예요. 그러니까 엄청 오른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보면 끝에만 그래프가 이렇게 보압이라든지 낮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긴 하지만 라디오로 듣는 분들이 많아서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 신경 쓰시느라 마이크 위치를 잘못하시면 안 돼요. 수장님.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를 바로 대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궁금하시면 여러분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깨알았군요. 자. 급등은 폭등 아니고 약간 요동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집값이 떨어질 테니 지금 집값을 막 올리자라는 사람들 때문에 신축된 지 2, 3년밖에 안 된 강남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당 1억 아파트가 진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남은 되게 특수해요. 사실은 그렇게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미시적으로 쪼개서 보는 게 되게 이상하다고 봐요. 무슨 주식시장 보듯이 매주 무슨 호가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보잖아요. 사실 이거 사회과학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급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강남은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공급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되게 단순해요.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서울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서울 살고 싶어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또 강남 살고 싶어 해요.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강남 쪽은 서울, 강남, 대한민국 서울, 강남은 대한민국 인구의 2배 이상 되는 정도로 공급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면 논리의 오류가 자꾸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강남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러다 보면 강남 집이 얼마나 많이 공급되든 정책을 어떻게 하든 강남 집값은 불폐일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근본적인 것들을 건드려야 돼요. 지금 정부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좀 보는 게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린 게 그냥 꿈틀 조금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이때 바로 지금 개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조금씩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우선은 9.13 대책하고 나서 잡혔던 게 지금 꿈틀 대는 거는 약발이 조금 다 하고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9.13의 약발이요? 9.13의 약발이 조금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9.13 약발 다 했으니까 9.13 같은 거 철회해라. 이상한 논리거든요. 거기서 더 이제 얹어야죠. 그래서 더 얹을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건드리려면 아무래도 보유세 같은 것들 건드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발이 다 했으니 그거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약발이 다 했으니 더 강력한 약을 써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더 얹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위가 있는데 한 손으로 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밀리면 이 어떤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한 손으로 그 바위 밀어봤자 안 되잖아. 그 손 떼라고 논법이 나아가요. 그런데 그건 오류죠. 그 바위를 밀 때 한 손으로 부족하면 다른 손으로 밀어야죠. 다른 정책이 더해져야 된다. 네. 오늘 정부의 시장안정대책 점검 브리핑에 관해서 우리 지금 생활경제연구소 고분규 수장과 함께 평가를 들어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장님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정부의 발표 내용이 결국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 후퇴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정확한 지적인데 후퇴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반보 후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큰 의미의 후퇴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시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차를 지하철 막차가 12시에 끊기는데 그걸 새벽 3시까지 연장해 준 정도? 결국 차는 끊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특수성이에요. 색깔이 있어요. 저는 사실 대개 전략적이라고 봐요. 전략적이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문재인 정부만큼 국민들 민원에 이렇게 피드백을 잘해주는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도 그냥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령 그냥 시행해버리면 됐는데 민원 그거 수렴했단 말이에요. 민원 수렴해서 그럼 6개월 유예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할 때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작은 주택을 공급할 때는 1주택자도 아예 추천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었거든요. 막겠다라고 했었는데 1주택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니 그걸 또 들어줘서 일부 후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일부 수용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조금씩 바꾸는 와중에도 정책 기조는 아예 안 변해요. 180도 변해서 빠꾸하거나 소위 노빠꾸라고 하죠. 빠꾸를 하거나 아니면 철회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도 저는 전략적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우선은 민원인들 민원을 수용했어요. 6개월 우선은 유예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정부가 먼저 양보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철회하라고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되게 신압으로 신압으로 하고 있지 않나 정책들을.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제 초두의 급진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급진적인 사람들한테는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일기한 이것들을 보면요. 결국 할 걸 하는구나. 나아가는구나. 소장님 급진주의자 아닌데요. 합리주의자신데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고 결국은 정부가 강약 중간량 힘 조절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민원수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건 민원수리라기보다는 서울시내 공급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만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현실적인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내의 공급이 좀 많아져야 집값이 잡히는데 그러려면 재건축 없고는 하지 않고는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서울시내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무 포화상태가 돼서.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이 부분 꼭 말하고 싶었어요. 이른바 공급론이죠. 공급론. 저는 공급론으로 주택시장 접근하는 거는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끝내야 된다. 왜냐하면 공급론의 기초가 되는 건 뭐냐면요. 공급이 100이 이뤄지면 그 100을 무주택 서민들이 가져간다는 전제 하에 그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2008년부터 2018년과 10년이죠. 10년 동안 전국의 주택이 500만 채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절반 이상을 무주택자가 아닌 기존 주택 보유자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하면 그걸 가져가는 거는요. 무주택 서민들이 아니고 돈 가진 유주택자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할 이렇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얘기 나오는 것도 강남사구를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같은 신혼부모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은 강남사구에 바로 입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만의 리그예요. 아니. 아버님이 좀 사시면. 아 저희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몇 시 전에 경영신문에서 강의를 했는데 청년들 상대로 제가 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부자인 부모를 둔 자녀는 가난할 수 없다. 가난할 수 없다. 가난할 수 없다. 네. 돈은 세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청년들이 그렇게 무주택 서민이라 한다면 부모님도 그런 무주택 서민인 거니까. 그 강연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 부모님의 부자인 청년들은 없었을 거예요. 물어봤어요. 처음에. 그래서요. 들으러 오지 않았겠죠. 자 우리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급론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공급론의 지금 전제 조건이 무주택자가 아니라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6개월 유의해준 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잘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관련해서 헌법 소원하겠다. 저희가 이제 이해운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겠다. 항의하겠다라는 입장들을 보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잘한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딱히 이거는 가시평가를 내리기가 못해요. 사실 저였으면 그냥 밀어붙였을 것 같은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스타일인 것 같고 그리고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봐요. 분명히. 그래서 민원 수리를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못했다라고 평가는 못하겠다. 네. 자 지금 8328님이 강남은 썩어도 준지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776님은 한시적인 시점에 매도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매도하려는 타이밍도 힘드네요. 라고 보내셨어요. 이거 이해해요.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죠. 이 분양가 상한제는 피했다 해도 이제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 고분양가 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6개월 유예해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별다른 거 오는 거 없어라고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완전 엄살이에요. 이거는. 저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하잖아요. 왜 엄살이냐면 이게 고분양가 관리 규정 같은 경우는 이미 강남사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보자고요. 과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올랐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변 시세의 110% 정도로 맞추도록 하고 있거든요. 110%를 넘으면 그때를 고분양가라고 하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는 거기보다 훨씬 더 내려가요. 정부 추산으로는 70에서 80%까지 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좀 엄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청취자분이 문자 보내셨잖아요. 강남은 썩어도 좋잖아. 아까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번 정보의 발표를 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했어요. 일보 후퇴는 살펴봤으니까 그럼 열보 전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이게 바로 대출 규제 이야기인데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있어요. 너무나 있어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9.13 대책의 핵심은 금융 규제였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피디님이 말했어요. 빚 내서 집 산다고 사람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유주택자들도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은 빚 내서 집 사서 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수요를 막겠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무주택자들 대출을 안 막았어요. 이건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무주택자들은 열어두고 유주택자들에 대해서 대출을 막았는데 이게 개인 대출을 막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개인을 막았네? 그럼 개인이 아니면 받을 수 있겠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인 법인을 설립해버린 거예요. 법인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법인으로 받으면 그 규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13 대책 발표되고 나서 이런 부동산 강의들이 엄청나게 열렸고요.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네. 그리고 책이 하나 출간됐는데 이건 아는 사람들만 아는 책인데 올해 1월에 출간돼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요즘 같은 도서시장에서 20세 이상을 찍었어요. 아, 그 책이. 1월에는 아는데 20세를 찍었어요? 네. 엄청나죠. 우리 피디님도 작가니까 20세 찍기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 아실 거예요. 20세 찍었으면 제가 여기 없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우회하는 방법들이 나왔어요. 신탁에 맡겨서 은행으로 소유권을 넘겨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등등등 있는데 그 알려진 방법들을 다 수집해서 그거를 개인이랑 똑같이 하겠다고 다 찾아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열보전진이다. 이거는 진짜. 왜냐하면 시장에서, 현장에서 있으면서요. 사실 이거 되게 답답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저 같은 연구자들은 이런 푸념 많이 해요. 아유, 현장도 모르면서 맨날 책상에 앉아서. 그런데 그거 다 수집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보전진이다. 자, 이 인터뷰 들으시면서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말고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서민들 월급쟁이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집 한 채 있고 그걸로 조금 노후 자금도 만들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도 나라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방법만 막아?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투기 수요를 잡는 거고요. 자꾸 투기 수요랑 그다음에 실소유자들 혼동해서 말하는 게 좀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할 때도 대출을 막을 때 무주택자는 대출을 막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색깔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정부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째, 무주택자를 가장 우선한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지금 건드는 게 없어요. 건드는 거 없고. 그다음 만약에 주택 물량이 나오면 그다음은 1주택자를 주겠다. 그다음 나머지 다주택자는 그 뒤로 서라라고 해서 줄을 세워놓고 지금 정책을 짜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되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빵에 비유하면요. 빵이 한정되게 있으면 이 빵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어제 점심, 저녁 오늘 뱉어지게 먹은 사람들은 뒤로 미루고 이틀 구분에부터 주자라고 이렇게 짤 거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정책 짜여 있고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소장님의 기본 정체성을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급진주의자고 무주택자라고.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고 그러나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건 저도 소장님하고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같은 정체성이라는 건 무주택자라고. 집은 이제는 투자의 개념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한 게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세우고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는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거기서 와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식주예요. 우리가 의랑 식은 해결이 되는데 주가 해결이 안 돼요. 세상에 하늘을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주가 환경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사실 이건 어떤 시혜적 차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인간 기본권에 대한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또 제가 우려를 표하면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죄면 어쨌건 현금 있는 사람은 대출 안 받아도 집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순이 청약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현금 가진 부자들이 주워 담는 일명 줍줍 현상이 더 늘어날 것이다. 줍줍. 네. 그런데 줍줍은 다행히 막았어요. 이것도 막는 방법을 내세웠어요? 네. 이거는 이미 막았어요. 이번 5월에. 이게 왜 그러냐면 예비 당첨자들을 80%인가 원래 100명을 뽑으면 당첨자를 거기에 맞춰서 예비 당첨자를 80명을 뽑았었는데 그 뒤에 또 이걸 청약을 안 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는 무순이로 말 그대로 줍줍할 수 있게 해서 그 부분을 막으려고 80%였던 걸 500%로 드렸어요. 예비 당첨자를 원래 80명 뽑아야 될 걸 500명 뽑는 걸로 막고 그렇게 해서도 혹시라도 줍줍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부분을 예전에 추첨으로 했었거든요. 이제는 거기까지 가점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거기는 확실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신규 주택은 확실히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해야 돼요. 주택시장을 볼 때 신규 주택시장을 구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고 주택시장을 구분해야 돼요. 신규 주택시장에서 우선은 현금 부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루트는 차단했어요. 그런데 기존 재고 주택시장에서는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 부자들은 대출을 받아서 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 규제를 아무리 해도 현금 부자들을 막을 방도는 없어요.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막아야 돼요. 만약에 막는다면. 아마 이제 더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해서 또 제도들을 보완해 나가겠죠.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은 이제 투자의 개념이 아닌 의식주의 인간이라면 누려야 되는 하나의 권리라고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이 정책들이 그렇게 답답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점검 브리핑에 대해서 생활경제연구소 구분기 수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월이면 아실 거예요. 더샵 때문이니까. 새로워질 수원 장안에 새로 짓는 자부심. 광교산 더샵 퍼스트파크. 031-242-4777 포스코건설.